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 감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 감사,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길, 문제가 드러날 경우는 책임지겠다라고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기도청이 다음 주 월요일 오는 7일 공식적인 감사 착수 계획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자 정의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사과나 셀프감사로 끝낼 일 아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객관적인 감사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3월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감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김혜경 씨 본인이 가장 잘 알 일일 텐데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라고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 왜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지 그 배달된 음식을 경기도 감사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초밥과 소고기, 한우 등을요. 그리고 그걸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김혜경 씨 본인이 제일 잘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본인이 입장을 안 밝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인카드 문제는 저렇게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약 대리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지금이라도 지금 세상이 굉장히 밝아져서 당 어제 아침에 이 논의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사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더 꾸물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실토하기보다는 사실 그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와 김혜경 여사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요. 세상 사람을 속일 수는 있으나 우리 가족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고 본인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사람이 조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밝혀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이 밝히는 게 맞다는 거고 경기도 감사도 결국에는 지금 경기도가 권한대양 체제이고 또 감사 자체도 아마 이재명 도시사 시절에 만들었고 또 도의회 전반에 도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객관적 감사가 있을 수 있는지 의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그 감사 자체도 국민 전체가 다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이왕 경기도 감사를 해야 된다면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지금이라도 김혜경 여사가 스스로 양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방송인 김호준 씨와 최민희 전 의원은 김혜경 씨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변호했습니다. 김혜경 님이 조장했다 사주했다 이런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도덕성의 기준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지금 백여만 원 때문에 이런 걸 사주했다 저는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입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그 일을 시켰다가 없어요. 김혜경 씨가 자신이 부릴 수 없는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5급이 7급한테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추가 기사가 나오려면 김혜경 씨가 그 일을 시켰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송인 김호준 씨와 최민희 전 의원은 김혜경 씨가 사주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이런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후보자 본인부터 아들 부인까지 상식적 사고를 지닌 가족 구성원도 갖추지 못한 대선 후보는 사퇴하라,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국고를 도적질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예 마음먹고 해온 국고 도적질, 날았던 훔쳐 한우 사먹는 마음 자세로 대장동 개발 호재를 그냥 지나쳤을까. 입을 온 기본소득, 본인은 기본 횡령. 하다하다 지자체장 가족이 날았던 훔쳐 밥 사 먹는 꼴까지 봐야 하는지 혐오스럽다,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앞서 김어준, 최민희 두 사람은 김혜경 씨가 사주한 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변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인데요. 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 녹화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한참 지난 지금도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변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불편하다라고 이상민 의원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경기도 감사를 두고서 말이 많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셀프감사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경기도 감사를 받을 사안입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까? 감사수사 다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그리고 행정적 책임. 감사는 행정적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모 씨, 7급 직원도 잘한 거 없으니까. 그다음에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됐던 공무원 세 분은 다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감사가 큰 의미가 없고 김혜경 씨는 아예 공무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감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징계 같은 그런 행정적 책임을 묻고 그게 더 심각하다 싶으면 감사원 같은 데에서 감사기관이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감사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수사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경기도는 조금 전에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사로 있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감사관도 이재명 지사가 선임한, 선정한, 선발한 그러한 변호사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별 실효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해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나 김혜경 씨의 공식 입장, 예를 들어서 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이나 아니면 법인카드 재결제 의혹 등에 대한 직접적인 김혜경 씨나 민주당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공식 입장은 시각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